제휴로는 경기도 고양시 행주대교 북단에서 파주시 문산읍 자유의 다리에 이르는 고속화도로로서 남북한간 연결간선도로만 건설 및 수도권 서북부지역에 교통수여에 대응하기 위해 1990년 10월에 착공하여 1단계 구간인 행주대교에서 통일전망대 29km 구간은 1992년 8월에 완공하고 2단계 구간인 통일전망대에서 임진각 17.5km 구간은 1994년 9월에 완공하였지요 노반축조는 10차선 너비로 했으나 우선은 4에서 6차선만 포장 개설하고 나머지 차선은 남북한간 교류 확대와 교통소통의 주의에 따라 점차 확대 개설하기로 하여 1997년 고향세계 꽃방남해를 앞두고 행주인터체인지에서 이삼포인터체인지 구간 10.7km가 왕복 6차선에서 왕복 10차선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통일전망대를 향하여 이삼포인터체인지를 지나면서 왕복 6차선에서 왕복 4차선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이 도로가 전국안 개통됨에 따라 행주대교에서 임진각까지 도로소통이 좋아져 30분 만에 달릴 수 있게 되었으며 일산 능곡 화정 일대 신도시에서 통일로 수상로를 거쳐 서울 방향으로 통행하는 차량의 일부를 흡수함으로써 교통량을 분산하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주요 통과 지역은 고향시 행주외동, 심평동, 백석동, 장앙동, 송포동, 법꽃동, 대화동, 토당동, 파주시, 산남미, 서페리, 문발리, 신촌리, 연다산리, 송촌리, 가른리, 성동리, 대동리, 금산리입니다 교통의 요충지로서 행주인터체인지에서는 신행주대교, 자유로 인터체인지에서는 김포대교와 서울 외곽순항고속국도에 이어지고 새로 건설된 방화대교와 인천국제공항고속국도를 통해 서울, 김포, 부천, 인천 등과 연결되지요 대도시와 가깝고 교통이 편리하여 도로변에는 채소화해농업이 발달했으며 파주문발산업단지를 비롯한 중소산업단지가 들어서 있습니다 가까이 행주산성, 장릉, 자운서원, 화석정, 지성요금 등이 유적지를 비롯하여 재두름이 도래지 오두산 통일전망대, 임진각 등의 관광지원 교통개발연구원, 시설안전기술공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의 공공기관이 산재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17년 하루 평균 교통량이 가장 많은 도로가 제유로라고 발표했는데요 제유로 가양대교에서 정안IC 구간은 2017년 하루 평균 22만 4,430 부대의 차량을 이용해 전국의 도로 노선 가운데 교통량이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이어 서울각순항고속도로 하남에서 폐교원 구간으로 일일 평균 22만 1,792대로 경부고속도로 신가래서 양재 구간이 일평균 20만 6,324대 서울각순항고속도로 서운에서 안현 구간이 일평균 20만 5,681대 순이었다고 합니다 고향시와 파주시의 교통량이 거의 온전히 모여드는 데다 이 지역의 엄청난 개발속도를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여 출퇴근 시간에 엄청나게 막히는 곳입니다 오죽하면 지옥로라는 악명도 있을 정도지요 강변북로와 직결되기 때문에 이 교통체증이 바로 강변북로로 전가되는 문제점도 있다고 합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게 킨텍스 나들목에서 자유로 풍기점 구간인데 서울각순항고속도로의 정체가 자유로에 전가되는 게 문제이지요 오히려 자유로 풍기점에서 풍로 나들목 구간은 정체가 덜한 편이지만 심지어 킨텍스에서 서울 모터쇼가 개최되면 지옥로를 실감하게 됩니다 자유로의 심한 정체를 해결하기 위해 제2자유로를 2012년 1월 14일에 개통하였습니다 단 제2자유로는 문정신도시와 상암동을 1로 이어주는 문정신도시 전용 도로에 가까워 기존 자유로 통행량을 많이 옮기기에는 역부족이지요 이 자유로에는 별 괴담이 다 있는데요 헤이리 즉 성동 IC를 지나면 그 많던 가로등이 사라지고 칠흑같은 어둠이 쭉 이어지는데 대부분 암흑의 구간입니다 도로변이 산과 농촌이라 분위기가 더 어둡습니다 주행종 헤드라이트를 잠시라도 끄면 차량의 계기판만 보일 뿐 눈앞이 깜깜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홍포 클리셰의 메카지요 이 때문에 상향등을 켜는 차들도 많지만 마주오는 차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안 보이니 그러지는 말아야겠습니다 중간중간에 잠시 가로등이 켜져 있는 구간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너무 어둡다는 게 문제 문산을 넘어서 임진각을 향하는 게 역시 문제이지요 이곳은 어두워지면서 도로폭까지 좁아집니다 이쪽은 그나마 이쪽 구간은 강배를 따라 등이 켜 있고 정작 도로에는 가로등이 없습니다 다소 짧은 데다 야간에는 통행량이 거의 없는 구간이어서 갑자기 토끼, 고양이, 고라니 같은 야생동물이 왕왕 지나다니기 때문에 로드킬을 조심해야 하는 구간입니다 어두운 임진강 방면의 저유로에서 무언가를 봤다면 바로 이 야생동물들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가끔씩 지나가다 보면 로드킬 당한 야생동물을 왕왕 볼 수 있습니다 한강과 임진강이 합류하는 곳에 위치하다 보니 동절기 위주 출퇴근 시간 중심으로 안개가 끼는 일이 많습니다 특히 심한 곳이 잠을 아이씨와 성동아이씨 부근으로 차는 적은데 안개 때문에 벗벗기는 일이 적지 않게 많습니다 20년 전에는 성동아이씨 인근 안개 사진을 찍으러 가을 새벽이면 차를 몰고 달려던 기억이 새록새록 납니다 가을 단풍이 든 플라타너스 나무가 있는 도로에 안개가 자욱한 풍경은 그야말로 그림 같은 풍경입니다 차유로는 개통 당시에는 폭주족들의 성지수의 길로 악명을 떨쳤지요 그렇게 된 계기는 1992년 개통 초창기에는 최고 제한속도 제한표지를 별도로 설치하지 않았는데 마침 이름도 차유였고 심지어 한강 하구를 따라 직선에 가까운 선형으로 건설된 탓에 고속주행하기 매우 좋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차유로는 언젠가 고속도로로 전환할 수도 있기 때문에 노반 설계를 130km까지 견딜 수 있도록 포장했고 자유로가 북한의 침공로인 만큼 노반 설계 최대 하중도 백톤까지 견딜 수 있게 설계했습니다 이는 중부고속도로 설계 최고속도 120km보다 더 빠른 설계지요 설계축중을 백톤으로 잡아놔서 레비콘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고속거도로를 무슨 아우투반인 줄 알고 150km에서 200kmkm까지 발명된 주족들이 송출했었습니다 자유투반 나중에는 자동차 전용도로 최고속도 제한인 90km를 명시해 두게 되었지만 시대가 지나면서 차도 좋아졌는지 220km까지 찍는 복주차량도 있다는 후문입니다 결국 정부에서 이산포 나들목에서 부산 나들목까지 3.3km 구간을 구간 단속으로 지정해버렸어 이 구간에 진입할 때 사진을 한번 찍고 이 구간을 나갈 때 사진을 한번 더 찍어서 통과한 시간이 2분 12초가 안되면 범칙금을 때립니다 그렇게 해도 최고 제한속도를 고시하고 달리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이 구간을 통과하는 모든 버스 노선들이 그렇다고 하지요 특히 밤중에 조용히 있으면 자유로해서 약 1km 떨어진 곳까지 차 달리는 소리로 진동한다고 합니다 다행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위험천만한 곳입니다. 가뜩이나 2010년대 들어 일산, 운정, 금촌 지역의 인구가 급증하면서 차량 통행량도 늘어서 차간거리 유지도 많이 어려워진 상태인 도로입니다. 자유로 옆에 한강이 북한굴에 수중 침투에 취약하다는 이유로 병사들이 강한 경계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일산, 교하미 탄연면 지역은 제고보병사단, 문산 지역은 제1보병사단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순철로가 대부분 도로보다 상당히 낮기 때문에 보가추소나 간신히 볼 수 있는 곳이지요. 단계적으로 철책을 전부 철거하려 했으나 취소되었습니다. 파주로 가다보면 하행선 방향의 장갑차가 위장망을 뒤집어쓴 채 정차에 있는 것이 수년간 목격되었는데, 현재는 하행선 부건의 장갑차는 사라지고 가끔씩 군용차가 정차에 있습니다. 자유로 종점 자유IC에 가까워졌을 때 라디오 주파소를 잘 맞추면 북한 방송을 들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해본 사람도 많다고 하죠. 라디오 방송에 단순 청취는 문제되지 않으나, 방송 내용을 사회에서 북한 찬양 선전 등의 목적으로 유포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성동 IC 일대에서 문산 방향까지의 4에서 5km 구간은 임진강 건너편에 보이는 곳이 바로 북한 땅으로 개성특별시 리만리 일대라고 합니다. 실제로 과거 북한에서는 임진강 건너편에 자유로운 차량 통행과 가로등 불빛 등을 보고 남두선 그레당국이 우리 공화국에 대한 선전용으로 도로를 건설하고 차량을 증발해 통행시키는 쇼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자유로의 건설 목적 중 하나가 내북선전이었다는 것을 고려하면 북한의 주장이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유로에 대한 설명이 참 길었는데요. 그만큼 사양이 많은 도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출발지는 인천시 기양구 기양 IC에서부터 저유로 제이시를 지나 장항 IC를 지나 킨텍스 IC를 지나고 아사노 제이시를 거쳐 문발 제이시를 지나 성동 IC에서 빠져나와 파주 금산일을 돌아 헤이리까지 가는 드라이빙입니다. 자 그럼 남은 구간 영상으로 보며 나오는 팝송을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보시며 좋아요와 구독은 필수는 아니지만 위무입니다. 영상은 필수는 아니지만 You and I share a heart since I gave up And your love is my blood, and your love is my blood You remind me of why I break my hands You remind me of why I move my feet You remind me of why I give a dance You remind me of the breaking love I need The breaking love I need You and I have a history before mine starts You and I share a heart since mine gave up And your love is my blood, and your love is my blood You remind me of why I break my hands You remind me of why I move my feet You remind me of why I give a dance You remind me of the breaking love I need You remind me of everything poured out You remind me of my identity You remind me of the breaking love I need You remind me of the breaking love I need You remind me of why I love you You remind me of why I give a favor You remind me of why I God I need my love you You remind me of the breaking lov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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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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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nksgiving.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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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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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t if I am next to you I do not care I do not care I don't mind the sound of my shoes on your floor I do not care I never have to go over and sama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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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re comes the moon held by my love to shine on you with a light that comes from above. It's not the sun, not burning bright, but it's enough to not be hit by the night. How does a tiny brilliant six then send your hopes to the world? The answer is found inside of you. You hold the power to guide people home who are lost in the dark. Your heart burns much brighter than the moon. Here comes my child. Here comes the moon held by my love to offer hope to a world with light from above. How does a tiny brilliant six then send your hope to the world? You hold the power to guide people home who are lost in the dark. Your heart burns much brighter than the dark. You hold the power to guide people home who are lost in the dark. You hold the power to guide people home who are lost in the dark. You hold the power to guide people home who are lost in the dark. You hold the power to guide people home who are lost in the dark. I know it's been a while since we've kissed or even since I've seen you. And once again we went too long without talking. So I hope I didn't disturb you. But it's Sunday and I'm lonely. And I know 715 is too early to be calling. But this ain't gonna take long. I'll let you fall back asleep soon. I was hoping maybe you could ease my worried mind. Now there ain't no damn way I can love someone else like I loved you. And I know that it might be a long time. But could you wait for me? Stay true for me. Save your lips for me. Sleep alone for me. Yeah, could you wait for me? You told me on multiple occasions You weren't gonna love no one like you love me We'll never be that innocent again I gave you everything I had Till I didn't have myself I lost myself in you And I'd do it all over again And I will wait for you And stay true for you Save my lips for you Sleep alone for you Yes, I will wait for you Yes, I will wait for you I'm back to visit But it couldn't be you Till I'm back for good So I'm asking you a question But if you don't wanna Then don't tell me But if the answer's yes I really wish you would Can you wait for me Can you wait for me? Stay true for me Save your lips for me Sleep alone for me Yes, I will wait for you Yes, I will wait for you And be good for you Save my heart for you Buy a ring for you Yes, I will wait for you If you wait for me Yes, I will wait for you If you wait for me Close myura Then help me Leave my heart No, you don't want to It takes being me No you don't want to I'll wait for you Next time I love You I will Sure You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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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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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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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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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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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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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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